저희 실험실은 지금 지구 시스템이 복잡한데 아주 간단한 작은 단위에서 원자 단위, 전자 단위에서 간단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성근 교수이고요. 저희 실험실은 지구 물질과학 실험실입니다. 우리 지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수천 킬로미터의 길이 단위고 다른 행성들도 수만 킬로미터 될 수 있는 큰 단위인데 그것을 저희가 원자 단위에서 전자의 스피니라든지 원자핵의 스피니라든지 이런 정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량적으로 그런 큰 행성들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을 좀 쉽게, 그러니까 실제 복잡하게 보이지만 되게 간단한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원리들을 찾는 노력들을 15년 동안 해왔습니다. 지구에서 일어나는 과정들이 가역적인 평형 과정이 아니라 비가역적인 과정인데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런 과정들이죠. 복잡한 과정들인데 왜 그럴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다가 보면 원래 전 지구적인 단위에서 거시적인, 손으로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있는 단위를 설명하려고 하다가 그걸로도 좀 부족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면 자꾸 작은 단위로 가게 됩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지만 지금 생각하기에는 작은 단위에서의 정보나 큰 단위에서의 정보나 사실은 통하는 게 있고 이거 설명이 안 될 때는 작은 단위에서 설명하려고 그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작은 단위의 어떤 문제를 풀어서 물리나 화학, 학술지에 내는데 이것도 큰 단위에서 보는 그런 피지컬 인사이트를 가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구물질과학연구실 석사과정 이주호입니다. 같은 연구실 석사과정 이서영입니다. 저는 지구물질과학연구실답게 지구물질인 비정질, 규산염, 마그마에 나비나 아연 같은 미량 원소를 참가했을 때 어떻게 물성이 변화하는지 이를 고상 NMR 장비를 이용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무암질 마그마의 성분의 모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성분의 글래스를 멀티앤빌프레스라는 기기를 이용해서 고압 환경을 만들어줬다가 다시 떼냈을 때 그때 구조 변화가 어떻게 생기는지 그거를 똑같이 고상 NMR로 측정하게 되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모든 분야에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적 임플리케이션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물질을 발견했을 때 먼저 이 물질의 구조적 성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리물질에서의 그런 구조 변화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유리물질이 자연계에서 어디든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부분에서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예를 들어 유리가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표면이라든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에 쓰이는 유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연결시켜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죠.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까지 너무 놀랐어요. 타이밍이 좋네. 너무 놀랐는데 너는 또 왜 그래? 저는 자연과학 덕후가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연구실에 있는 다른 분들은 정말로 주제가 다양합니다. 개개인이 다 다른 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틀, 지구물질과학이라는 틀에 박혀있지 않고 뭐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실이라서 지구과학뿐만 아니라 물리와 화학의 분야까지 다루고 있으므로 자연과학 전반을 좋아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연구실입니다. 그냥 뭐든지 관심이 있다 하면 여기 오면 어쨌든 할 수 있습니다. 알고 싶은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어떤 지원도 아끼지 않으세요. 거기에 대답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실입니다. 연구나 실험에 있어서도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시키거나 하시는 게 전혀 없으시고 오히려 교수님께서 먼저 실험하시고 연구하시고 교수님 일저자로 연구도 활발히 하고 계시고요. 저희랑 같이 연구를 하실 때도 직접 솔선수범하여 실험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되게 신기한 게 어떤 주제를 갖고 와도 한 번쯤은 교수님이 생각해본 그런 주제들이라서 이게 교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진짜 천재라는 말이 여기에 쓰이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교수님 연구실은 건강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교수님부터 먼저 운동을 많이 하시고 선배님들 그리고 동기까지 굉장히 운동광이셔서 다들 건강한 식단을 챙겨 먹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질문지를 받고 나서 자유로운 출근과 퇴근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사랑합니다. 교수님 제가 정식으로 피아노를 배우고 그러진 않았는데 감정적으로 좀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사실 영국 관련되는 일들이 아니라 다른 일들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음들을 눌러보고 이렇게 화물 만들어 보고 그러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런 데서 많이 릴렉스가 되는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관계나 이런 데서 스트레스 받을 때는 또 피지컬 엑서사이즈를 좀 많이 하는데 여기 사실은 오피스도 우리가 체육관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